댁이 그 죽여준다는 소음 듣고 왔으니까 잘 부탁해 윤여사 엄마 오빠 나랑 연애하고 갈래요? 연애해요? 한 병 딸까요? 잘해보자 손도 참 보드라우시네요 여보 어이 인사 좀 하지? 안녕하세요 걘 뭐야? 길에서 한 마리 주워왔어 할머니 할머니 하지 말아요 두는 할머니 기분 나쁘니까 자 나 부탁하나 하려고 네? 휴구 싶어 나 좀 도와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말도 안 돼요 혼자 사는 노인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얘 아직 직방이에요 제가 보내드렸어요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 있겠지 아무도 진짜 속사정을 모르는 거거든 저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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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